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웃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이제 슬슬 시작되는 시즌 오프 할인 저는 세일할 때 득템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다 그럴 거야 오늘은 비슬로의 시즌 오프 역 시즌 아이템들 중에서 뭘 구매하시면 좋을지 제가 다 추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현명한 소비하셔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영상을 왜 꼭 보셔야 되냐 하면 저희가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에다가 플러스 스토커즈 구독자 추가 할인 20% 쿠폰을 3장이나 받아왔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할인된 가격에다가 세일을 20% 먹이면 진짜 완전 싸지거든요 대신 쿠폰 코드는 이따가 알려줌 자 그럼 제가 추려본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원래 이거였는데 그린스킨 촬영인 걸 몰랐지 혼났어요 크로셰 니트 가디건이에요 추가 할인까지 받으셔서 구매하면 굉장히 착한 가격대에 바로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룩은 이렇게 버뮤다 팬츠에다가 이렇게 입는 착장이었는데 뭐 옐로우도 나쁘지 않아요 나 옐로우도 잘 받아 그치? 끝났어요 컬러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니깐요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도 지금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카라 반팔 니트 이렇게 모델처럼 데님에 매칭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카라 니트는 반바지랑 매칭했을 때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가격이 진짜 좋아 20FW에서 60%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20% 할인을 더 먹이잖아요 진짜 싸죠? 이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턱이 잡힌 널널한 통의 반바지 이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는 못 느끼실 거예요 텐셀이 들어간 쇼츠인데 기본적으로 텐셀이 들어가주면 여름에 되게 입기 좋아요 좀 철렁철렁한 맛이라서 시원하게 입기 좋은 반바지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화이트 스티칭이 들어가 준 것도 포인트가 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스토커즈 추가 할인을 매기면 괜찮더라고 다음 제품은 데님 팬츠예요 원턱이 잡히고 좀 떨어지는 실루엣이 예쁜 것 같아서 이거 할인 가격이면 품에 할 볼만 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제품 컬러웨이가 이렇게 연청, 중청, 생지 다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추천댐은 데님 팬츠인데 컬러들이 좀 들어가 준 그리고 FW 톤들과 어울리는 톤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벌써 이 FW 시즌 트렌드를 시작했는데 이 팬츠들 사도 꺼내 입을 수 있다 트렌드 컬러에 맞다 브라운 컬러 되게 예쁘게 나왔고 그레이 컬러도 괜찮았고 베이지도 예쁜데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그레이 컬러감과 다크 브라운 컬러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턱이 들어가서 둥그스름한 실루엣을 나오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나 저런 팬츠 안 어울린다 하신다면 이거 스트레이트 느낌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되 컬러 데님 하나 구매해놓으시면 나중에 FW 시즌 조금 다양한 컬러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어서 세일할 때 이거 아이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추천 팬츠는 힙한 스타일, 스트릿 감성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지가 지퍼가 여기저기 달려있고 포켓이 여기저기 있어 프린팅 티셔츠 하나만 딱 여기다 입어줘도 포인트가 될 만한 바지다 근데 할인 가격이면 좋다 그냥 심플한 벨트가 아니라 웨스턴무드맛 벨트인데 이런 포인트 아이템은 제가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할인될 때 구매를 하면 좀 둥그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니면 웨스턴무드는 나한테 좀 세다 하신다면 살짝 러프한 맛이 난 이 벨트도 이뻤으니깐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강추템은 이 스웨이드 웨스턴맛 벨트예요 이런 거 말로 진짜 세일할 때 사야죠 자 이제 아우터 추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즌 오프 역시즌에서는 FW템을 쟁여놓으시면 좀 좋기는 하지만 이게 혹시나 유행을 타지 않을까 올 겨울에 촌스럽게 보이면 어떡하지? 그거 다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디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마원 자켓 셔링이 좀 들어간 느낌의 마원 자켓이에요 올 FW 트렌드에도 마원은 있습니다 고민 안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 블랙 컬러와 올리브 컬러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추천템은 블루종 자켓이에요 절개 디테일이 매력적이게 들어갔더라고요 이 제품이 블랙 컬러도 있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도 있는데 절개 라인이 좀 더 잘 보이는 건 베이지 컬러감인데 베이지 컬러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뒷태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딱 절개 라인 잡아주고 여기 팔에 벌룬진 이게 할인 가격이 작년에 FW 거라서 괜찮아 자 이제부터는 패딩 들어갑니다 올 겨울 패딩 가격이 또 오를 거예요 니트 원서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패딩 가격도 올릴 거야 이럴 때 나는 패딩을 멋 뿌리는 용이 아니지 참 내가 추워서 입는다 하신다면 역시 시즌 때 패딩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제품 귀염 포착하잖아요 동불동불 하니 따뜻하겠구만 여기서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현명한 소비다 컬러는 그레이 말고 올리브 블랙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앞서 본 패딩이 후드가 달려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후드 안 달린 버전도 있어요 60% 맥인 가격에다가 추가 20% 엄청 얼마야? 10만 원도 안 해 오 진짜 싸다 만약에라도 나 전투용 하나 필요하다 하신다면 이럴 때 전투용 패딩 하나 구매하세요 다음 점은 솔직히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따른 바카인데 이게 미니멀한 감성 맞춰서 막 짧게 크롭한 기장감이 나온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좀 기장감도 길게 펑퍼짐하게 큼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활동성 면에서 진짜 좋고요 저희 훈집자가 입고 다니는데 겨울 내내 이거 입고 다녔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진짜 편하지? 진짜 이건만 입었어? 전투용으로도 이거 하나 추천드려 볼게요 요즘 뭐 세티보이 맛에 스포티한 유틸리티 자켓 같은 거 많이 얹잖아요 포켓 때문에 유틸리티한 갬성도 나지만 가슴 팍을 이어주는 그 링크? 이게 뭐야?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랬더라? 백팩에 이런 거 버클 달려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기장감 또한 엄청 길지 않을 것 같고 얇고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웃도를 봤으니까 코트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제품 더블 코트인데 엄청 사이즈가 여유롭고 기장감이 엄청 길지 않게 나와서 시티보이 갬성을 겨울까지 낼 것 같다 나는 그런 분들께는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굉장히 싸졌거든요 블랙도 있는데 네이비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나 코트는 가져야겠는데 돈을 많이 쓰긴 싫어하신다면 더블 코트 블랙이 괜찮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60% 먹이고 거기다가 또 20% 들어가면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요즘 이 가격으로 못 구하니까요 역시즌 때는 옛날 거여도 기본템 그런 느낌은 구매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더 컬러는 울 나일론이 섞여있고요 블랙 컬러는 울 백이니까 결론은 뭐다? 추향에 맞춰서 컬러 들어가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비슬로우 시즌 오프 역시즌 세일템들 중에서 아이템들 살만한 걸 추려봤는데요 자 그럼 구독자님들을 위한 코드 요것만 기다리셨죠? 뭐 내가 뭘 고르던 뭘 뭘 말고 그 코드만 기다렸지 드려야지 짜잔 코드 번호입니다 사용 방법은 닮고 싶은 제품들을 담으신 후 결제하시기 전에 여기 할인 코드 적용란에 요 코드를 적용하시면 돼요 장바구니 추가 할인 쿠폰이라고요 뚜둠 여기서 주의상 환불 시 할인 코드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서 쇼핑하러 가세요 저희가 드린 추가 20% 할인 쿠폰 꾹 써서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한 거 더 할인 받으면 기분 쩨지지 그죠? 그럼 안녕 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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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수고합니다 수고er 혈 Geme이 develop